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0편 134편 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0편 134편 3절 말씀 아멘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